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 2회 통합 품질경영 기사시험이었죠 기출문제 두 번째 과목입니다 통계적 품질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을 보시게 되면 개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제2부 고립롯더에 대해서 나온다고죠 고립롯더 한계품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LQ가 있습니다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털링거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는 우리가 한계품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차 A가 있고 절차 B가 있다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 A의 샘플링검사 방식은 롯더 크기 N이 되겠죠 롯더 크기하고 한계품질로부터 구해진다 맞습니다 이거는 A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절차 B의 샘플링검사 방식은 롯더 크기가 있고 그리고 한계품질이 있고 그리고 검사 수준도 있습니다 특별검사 수준 4개가 있고 그리고 일반검사 수준 3개가 있지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수준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절차 A는 합격 판정 개수가 0인 샘플링 방식을 포함하고 샘플 크기는 초기화 분포에 기초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절차 B는 합격 판정 개수가 0인 0이 틀렸죠 합격 판정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 C라고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합격 판정 개수는 이게 1 이상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절차 A는 0인 경우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절차 B는 1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한다 샘플링 방식을 포함하며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와는 독립적으로 아니죠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겠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LQ라는 한계 품질 자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한계 품질 LQ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뭐 우리가 잘 나오지 않는 문제지만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우선은 고립 로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고립 로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두 번째 LQ 한계 품질이라는 거는 품질이 나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품질이 나쁜 경우이기 때문에 LQ라는 거는 P1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P1 같은 경우에는 나쁜 품질이니까 이거는 소비자 위험하고 관련이 있다 소비자 위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산자 위험이 아니고 P1은 소비자 위험이다 그리고 뭐냐면 세 번째 또 하나 나와야 되는 게 바람직한 품질의 바람직한 품질 품질의 몇 배? 우리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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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죠 3배 뭐 5배는 아닙니다 3배라고 돼 있고 소비자 위험 그리고 고립 로떼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한계 품질이라는 거는 절차 A가 있고 절차 B가 있는데 절차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격 판정 개수가 1 이상 이때를 다루게 되는 거고 또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회기식에 대한 분산 분석표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회기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회기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기를 우리가 R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회기 그리고 절차는 Y, 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곱합 이 부분이 우리가 변동이다 그죠 SS라고 보시면 돼 있고 그리고 자유도 이걸 갖다 우리가 DF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산을 구할 수가 있죠 MS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분산 구할 수가 있는데 분산은 뭐냐면 변동을 자유도로 나눠서 구한다 그죠 그러면 5.3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65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잔차 같은 경우에는 5차는 1.2 나누기 7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1714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분산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 F0를 구할 수가 있는데 나눠주면 되겠죠 우리가 2.65를 0.1714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5.46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값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F표값으로 구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F 이때는 알파 1-알파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R의 자유도가 2고 5차의 자유도가 7이니까 27일 때 F0.95일 때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4.75입니다 4.75가 되는 거고 그리고 99일 때 99%일 때 F0.99가 된다 그죠 이때 27일 때 이게 얼마냐 하면 9.55라고 돼 있네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표값하고 비교했더니 검정 통계량 값이 이때도 크고 이게 더 크죠 그리고 뭐냐면 99%에서도 더 큽니다 그러면 별표가 2개다 그죠 매우 유의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해당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두 번째 유의수준 5%로 회기관계는 유의하지 않다 아니죠 검정 통계량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유의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로 회기관계는 유의적이다 맞죠 우리가 표값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유의적이고 그리고 유의수준 5%로 회기관계는 유의하나 1%로도 유의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23번 문제에 보면 X바 관리도에서 X의 변동을 X바의 변동을 X바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 X바의 제곱이다 그죠 계기의 변동을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네요 시그마의 제곱 그죠 이렇게 나타냈고 군간 변동을 시그마 B의 제곱 그리고 군 내 변동을 시그마 W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면 완전 관리 상태입니다 완전 관리 상태에서는 뭐 군간 변동 시그마 B의 제곱이 뭐다 0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했을 때 이들 관계 식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계기의 데이터 X같은 경우에 여기에서는 시그마 H로 나타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군 내 변동 시그마 W의 제곱이다 그죠 이걸 N으로 나눠 N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는 시그마 W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군간 변동 제곱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 X바의 변동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시그마 X바의 제곱 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시그마 W의 제곱 나누기 N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플러서 시그마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관리 상태에서는 B가 군간 변동이 제로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0으로 날라갈 것이고 여기에서도 이거 0으로 날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0으로 날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날라갔고 여기서 보면 다시 이걸 나타내면 시그마 W의 제곱은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N 시그마 X 바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W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거 날라갔으니까 이 꼴은 N 시그마 X 바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죠 여기에서의 핵심은 완전 관리 상태 일정에는 공간 변동은 0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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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